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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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시에 만조가 겹쳐있습니다 그때 노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4분 포인트에 언제 도착할진 몰라도 도착하면 끝 드물 정도 되겠네요 8시 이후에는 천알물이 시작이 되겠죠 아마 그때 한번 노래 보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대긴 하지만 열심히 놀다가 가겠습니다 농어 외수질치고는 좀 낚시에 새우가 좀 큰데 자 첫 캐스팅 오늘은 신피싱 올라운드 185XH에 그리고 릴은 아부가르시아 레버 엣지 원줄은 낙합사 8합 1.5호 채비는 덜벙이 외수질채비 버트부에 랩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상부 로드키퍼 링 낚시해진짐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셔서 왜? 어묵 안 드셔? 네 하나 더 네 하나 더 먹어도 되겠죠? 네 선장님 안 드리면 돼요 안 먹어도 배불러 양심에 갑자기 하나도 안 느껴지네 네 와 새우가 다시 생기가 돌았어 히트 농어다 농어 농어 농어해 농어 영준님 와 아 어 집중하세요 어 우와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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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미도 히트 잠깐만 잠깐만 아씨 무럭이네 저긴 히트 히트 야 궁디님 혼자 네마리 잡았어 전장님 왜 앞쪽으로는 입질이 안와 감상만 했어 거기 그러니까 우리만 못 잡았어 이렇게 일반들 집사람한테 한 마리 잡아간다고 해가지고 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우럭 우럭이 우럭 웬만하면 킵할텐데 승진을 갖고 던져버렸어 그냥 전장님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줄테니까 나 따옥이 한 마리 잡게 해줘 나이 어리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고기 잡게 해준 사람 짱이야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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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아우씨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와 씨 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하나 있어 감사드립니다 꽉 변했어 아 왜그래 조금 기다려봐요 너무 급하게 하지말고 어우 오 오 히트 강제진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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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 크다 아 씨 와 씨 아 씨 아니 지금 참돔도 아니고 밑으로 봐고 예예 강제해야 돼 강제 강제 와 미치겠네 와 미치겠네 와 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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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드럭뽕이 드럭뽕이 아닌지 칠자는 되는데 허 오우 오우 와 이야 대단해 선장님 진짜 노 이참 상황 동두비싱 님이 보셔갖고 따오기 포함 7, 8, 9 뭐 8자 뭐 이런 거 잡으신 거 같고 저는 좀 3마리를 잡긴 했는데 8자, 7자, 6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풀링, 내리자마자 풀링바이트에 다 나와가지고 너무 소식간에 3마리가 나와가지고 저도 오늘 농어에 좀 씹어보고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낚시를 해봤는데 너무 흥끄렸습니다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까지 하시는 분들은 낚시대 정리하시고 주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 노타이네? 아 타입이 있구나 우짠재 크더라 미쳤네 진짜 야 따오기 진짜 멋지다 81일이니까 8! 80일이니까 우겨야 돼 회장님 나 팔자 침 잡아봐 내 기록이 오늘 무당탄 나오는데 정신없대 진짜 형님 메다 잡았는데 메다? 형님 작년꺼 잖아요 작년꺼 지금 말씀하시면 안되지 아니요 안 끝났어 오후까지 타셔? 아니요 오래 오래 아 오래 아까 딸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끼리는 아직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끼리는 그런거 아시죠 허리가 적축 네 아시는 분들 어 팀이나 팀이나 가야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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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